와, 진짜 피곤해! 대박! 뭐야? 아, 얇혀! 아, 얇혀! 아, 얇혀! 천안! 오예! 기억하고 있어요! 둘, 셋! 개빡쳐! 나 너무 반대라서 기억하고 있어요. 내 꺼냈어! 대전! 잘하네! 아, 우리 진짜 웃긴데! 아! 상식여! 이어 말아라! 이어 말아라! 번발에! 쏟는다! 땡! 어? 어? 뜻이 있는 곳에? 가라! 땡! 너, 근데 궁금한 게 너는 어디, 외국에 있다 온 거야? 어디, 외국에 있다 온 거야? 하여튼 밥 갖고 장난치는 거는 아영석 브리님 최고네요. 진짜! 찐이지 뭐! 아... 아니 진짜... 아니 그렇게... 내가 어디가게 생각하는데...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!